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총균세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감염증 대책과 관련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을 배우기 싫어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원장만 행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8일자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응에 대해 현 시점에서 일본의 감염자 사망자가 적은 것은 조기에 해외로부터 입국 제한을 했기 때문이다라며 감염 확산 속도가 멈추지 않는 건 정부 대책의 약점이 원인이다 라고 꼬집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의 락다운 기준은 일본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전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고 매출 제한 휴업 요청 등을 내린 상태다. 다만 미국, 유럽처럼 강제력은 없다. 특히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의 감염증 대책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배우려 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움직임이 둔하다는 질문에 유럽에서는 유익한 조언이 있다면 예를 들어 그것이 악마로부터 왔다 하더라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아베 정권이 한국을 배우는 걸 싫어하는 게 사실이라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행복한 기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의 아베 정권에 대한 조언은 한국이 싫다면 베트남, 호주나 다른 국가도 좋다. 대책에 성공한 나라를 본받아 조기에 완전한 록다운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전세계 국가별 감염증 감염률과 사망률의 차이를 5가지로 분석했다. 그는 해외에서 입국을 얼마나 제한했는가 감염자에 대한 격리를 어느 정도 실시했는가 감염자 행동을 추적해 접촉자를 강제적으로 격리했는가 인구 밀도가 높은가 사회적 접촉 빈도 등으로 설명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내려진 긴급사태 선언 발령기한을 지난 6일에서 이달 31일로 연장한 가운데 오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하겠다는 입장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7일자 3K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감염자 수 동향과 전문가의 분석을 고려해 일정 기준을 만족한다면 오는 14일 지역마다 단계적으로 긴급사태를 해제할 의향을 나타냈다. 그는 14일 단계에서 해제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제했는지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하겠다. 14일에 해제하지 못해도 31일까지 기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제 기준에 대해서는 감염자 수, 퇴원자 수의 동향과 감염자 한 사람당 몇 명에게 감염을 확산했는지 알 수 있는 실효제 생산 수, 인공호흡기 수 등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8일부터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엔 중소기업에게 최대 200만엔을 지급하는 지속화 급부금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대책과 관련 적어도 8일에는 약 2만 건 이상, 250만엔 이상 현금을 보낸다고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미 중소기업 대상 실질 무이자 무담보 융자 20만 건 총 3조 N규모의 융자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사태 조항이 포함된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한다.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 여부의 문제가 라고 헌법 개정 의혹을 또 다시 드러냈다. 감염증 대응을 위해 긴급사태 조항 창설해야 한다며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행평화헌법인 헌법구조의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싶은 속셈이 읽힌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관련 결정은 지금도 변함없다. 여러 루트로 모든 수단을 취하겠다며 일본인 북한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